여러분, 저는 마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하콘형 모델 메이입니다. 혹시 세시 3호로 보셨나요? 이번에도 세시와 함께 콜라보 작업을 했는데요. 함께 준비한 메이크업은 24시간 마르지 않는 촉촉한 수분광채가 포인트인 스프링 메이크업이에요. CF 속에서 공효진씨가 나 안 말랐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매력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변신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시, 클리오와 함께 콜라보한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고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멜팅 제형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부담없이 바르기도 좋고 보습막 덕분에 오랜 시간 당김없이 편안하더라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커버력과 수분 앰플의 촉촉함이 더해져서 윤기나면서도 결점 없는 피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발라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소량만 얇게 밀착력 있게 발라줘도 이렇게 착 밀착되면서 하루 종일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펴바르고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더 터치해주면 답답한 느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를 땐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매트한 리퀴드 타입 컨실러예요. 텍스처가 촉촉해서 뭉치거나 주름에 끼는 현상도 없었고 밀착력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도 깨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베이스를 마무리해 줄 건데요. 예쁜 베이스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픽서로 한번 잡아줄게요. 포르토벨로를 이용해 눈에 그윽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남은 양으로는 눈 앞머리의 음영도 같이 넣어줬어요. 오늘은 딥브라운 라이너로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줄 건데요. 한 번만 쓱 그어줘도 선명하게 발색이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눈꼬리를 살짝 빼서 그려주면 번짐 없이 그윽한 느낌의 눈매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깔끔하게 발라서 아이메이크업 마무리해 줄게요. 펜타입의 브로우 제품이라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뒷부분에 브로우 마스카라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색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훨씬 자연스럽죠? 이쪽도 틴틴티드립의 고발색인 제품이라 컬러감이 되게 오래 지속돼요. 한번 발라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손끝으로 터치해주면 때로는 틴트처럼 또 때로는 립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시 그리고 클리오와 함께한 하루종일 마르지 않는 촉촉 수분광채 스프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뭔가 되게 촉촉하지만 깔끔한 피부 표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립컬러도 맘에 들고 기분 좋네요. 여러분도 꼭 잡지 보시기에요. 알았죠? 약속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다음에 또 보기로요. 여러분 안녕. 잡지 꼭 보세요. 안녕.